빌라 주차장입니다. 리모컨을 누르면 셔터가 올라가고요. 또 리모컨을 내리면 셔터가 내려갑니다. 리모컨을 누르고 문이 열려서 차가 한 대 들어올 겁니다. 같이 보시죠. 쭉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고 차가 들어옵니다. 저 차가... 아까 눌러놓은 거예요, 쭉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아야 되겠죠? 열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차에서 내리고 무슨 소지품 챙기고.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들어와서 바로 내리기도 하고요. 저 차 한 대 지나가죠, 잘 보세요. 바로 내리기도 하고 좀 잠시 후에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저 차가 지나갔던 저 흰색 차가 굳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셔터가 내려가고 있죠? 셔터가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죠? 에이쿠... 셔터가 내려오다가 차를 딱 띄었습니다.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저 셔터 안전장치가 되어 있네요. 센서가 있어서 뭐가 탁! 데이니까 멈추네요.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죠? 뭔가 셔터가 잘못 작동돼서 어린이가 거기에 끼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렇게 센서가 있으면 내려오다가 멈춰 있잖아요. 지금 계속 멈춰 있잖아요. 후진하다가 저 차가 셔터에 끼어서 수리비가 430만 원 나갔대요. 그래서 아까 이 차, 이 차의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했답니다. 자차 처리하고는 왜 차가 들어오는데 셔터를 내렸어요? 수리비 내놓으세요라고 부산금 청구 수송이 들어왔어요. 물어줘야 되나요? 안 물어줘도 되나요? 먼저 들어와서 셔터를 들어왔고 셔터 난 들어왔고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로 셔터 닫은 건 아니고 좀 있다가 소진문 챙기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면서 셔터 누르고 올라갔죠. 그런데 저 후진으로 들어오다가 전진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보이니까. 후진으로 들어오면 후방 센서 모니터만 보면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향하니까 위에서 셔터 쭉쭉 내려오는데 저건 안 보이고 공간이 있어도 뒤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 딱 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고개를 돌려서 본다 하더라도 위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앞을 보면 위가 보이잖아요. 이 사건 지난 2019년 9월에 한문철TV 2332회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보시죠. 이 차의 보험사, 이 차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대요. 그리고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 보험사가 앞의 차, 이 차의 보험사다가 차가 들어오는데 왜 셔터를 내렸느냐. 당신이 100% 책임져라라고 부산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답니다.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집니다. 이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저쪽을 보면서 물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셔터를. 내렸으면 난 가면서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각에서는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뒤를 봐야 된다. 왜? 거기서 AVE 침실이 올지 모르니까 뒤를 보면서 눌렀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문이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걸 갖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차에서 내려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셔터를 누르고 차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차에서 내려서 뒤쪽을 한번 보면서 셔터 누르고 다운으로 누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죠. 들어오는 차가 알아서 셔터가 열려 있는 곳을 혹시 모르니까 스톱시키고 중지시키고 다시 위로 올리고 그래 들어왔어야 돼요. 게다가 셔터가 먼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데 들어왔어요. 저는 이 사건 이쪽 차의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인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제가 저 차, 저거서 후진으로 돌아오는 차 100% 잘못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번호는 가렸어요. 그리고 보험사랑 피고, 피고 개인한테 소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피고 개인한테 소송했을까요? 아, 보험 미가입 차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 자동차 사고가 아니구나. 맞네, 맞네, 맞네. 차 대차 사고가 아니고요. 차에서 내린 다음에 리모컨 누른 거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리모컨을 차가 들어오는 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차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지 않고 리모컨 누르느냐. 아, 그러니까 개인한테 소송을 한 거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네, 그렇네요. 개인을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주문, 주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국 보험사가 졌어요. 제가 보험사 100% 진다고 그랬죠. 왜 보험사가 졌을까요? 판결 이유 보시겠습니다. 셔터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셔터문이 닫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려고 하면 셔터문을 딱 다시 스톱시키고 그걸 다시 올려야 된다. 본인이 다시 열었어야 된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흰색 차는 후진으로 들어오면서 셔터문이 내려오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들어왔으면 보였을 텐데. 세 번째. 그 차가 지나갔어요. 문 닫을 때 흰색 차가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다시 후진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먼저 들어온 차. 그 운전자가 리모컨 누를 때는 지나간 차지 들어올 차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 후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셔터 누를 때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흰색 차의 100% 잘못이다. 라는 판결입니다. 항상 어디 갈 때 후진으로 들어갈 때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후진할 때는 안전한 곳,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 확인된 곳, 그런 데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진할 때는 이렇게 셔터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끝이 어디까지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스토퍼, 더 이상 밖에 딱 걸리는 거. 그런 게 아니면 자칫에 아무튼 뒤로 훌러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후진하다가 뒤쪽에 어린아이들이 뒤쪽으로 와서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를 직접 고개를 돌려서 보더라도 유치원생 그런 애들은 안 보여요. 어른은 보이지만 그래서 후진할 때는 누군가 뒤에서 좀 봐줘야 돼요. 혼자 후진할 때는 직접 내려서 뒤를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할 때 후진한다든가 그게 제일 좋고요. 나중에 나가기 좋으려고 후진 주차하는 경우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